원래 운전을 스무살때부터 하고 있었어가지구 원래 50cc 그 스코피 그거 혼다 스무살때 타고 스물한살때는 그 혼.. 아니지? 그거 배스파 근데 오늘 이상하게 NS분들 한명도 안보인다? 뭐야? 어떻게 된거야? 보통 NS분들 어? 막 이렇게 수다도 떨고 막 이것보다 남순님 이야기가 더 나와야되는데 왜 안나오고 아 딴여자로 또 갈아탔어? 또! 또! 심심하면 나찼지 심심하면 어? 남순님이나 NS분들이나 심심하면 여기가 놀이터지 아주 새여자 뜨면 다 새여자로 들러붙었다 또! 이 방 저 방 다 까지면 심심하니까 와가지고는 NS NS 하면서 어? 애가 무슨 동네 놀이터야죠 여기가 어? 으휴 진짜 지긋지긋해요 진짜 반년동안 새엄마가기 잡았다고? 또 새엄마 또 생겼어요? 언니는 운전면허 따고 언제까지 운전하기 힘들었어? 음... 한 일주일? 저 원래 오토바이를 스무살, 스무살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탔거든요? 배달 알바를 한게 아니라 알바 갔다오고 막 이런거 있잖아 학교까지는 못갔고 학교도 갔다 왔나? 이렇게 해서 왔다왔다 하는데 썼어요 멀리 말고 막 진짜 막 먼 거리 말고 흠흠 그래가지고 원래 운전을 스무살때부터 하고 있었어가지고 원래 50cc 그 스쿠피 그거 혼다 스무살때 타고 스물한살때는 그 혼... 아니지? 그거 배스파 알아요? 빨간색깔? 그래가지고 스쿠피는 스무살 그 다음에 스물한살때는 이제 배스파 왜냐면 그 폭죽인게 아니라 교통비 아끼는거지 어차피 50cc나 배스파 기름 넣어봤자 얼마 안하잖아요? 그러니깐 교통비 아끼는건데? 스무살, 스물한살때 응 배치소마기랑 오빠 될려고 이게 아니라 배스파 배스파랑 스쿠피를 끓고 복주를 한 사람이 어딨어요 아니요 화이트 베이지 화이트색깔에 스쿠피는 화이트였고 일단 배스파은 빨간색이요 할리 레이 응 비쌌어 그거 맞아요 스쿠... 아니 배스파은 배스파은 비쌌었어요 그때 당시에 빠랑빠랑빠라랑 배스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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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medical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